안녕하세요. 혹시 김장 모두 담그셨나요?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김장을 가장 많이 담근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 김장 배추라든지 김장 물을 텃밭에 심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수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김장 배추와 김장 무 수확한 자리 혹시 그대로 남겨두시고 이후에 봄이 됐을 때 다음 장물을 심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김장 배추와 김장 무를 수확한 자리 그러니까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또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 작물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텃밭 놀리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12가지 작물을 꼼꼼히 확인하신 이후에 꼭 심어보고 싶었던 텃밭 작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김장 배추와 김장 무 뽑은 자리에다가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12월 달에 작물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김장 배추와 김장 무를 수확한 자리에다가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조금 빠르게 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12월 달 추운 계절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말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장 배추와 김장 무 수확짜리 그러니까 12월 달 겨울에도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1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제가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은 텃밭 작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알싸한 맛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나물을 종종 심어 재배하는데요. 바로 영채나물입니다. 영채나물은 잎 모양이 냉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큰 다락 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리고 함경도에서 자생하는 채소로 추위에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12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채나물을 종종 심어 재배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고추냉이처럼 알싸한 맛이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텃밭 가꾸기를 많이 하시는 중장년층에 추천드리는 텃밭 작물이고요. 추위에 얼마나 강한지 영하 12도가 돼서도 죽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올해 11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 저희 지역에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약한 다른 텃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누렇게 입이 말라 죽었지만 이 영채나물 같은 경우에는 생육을 넘어 꽃대까지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 걱정 없이 이렇게 김장배추와 김장무 수확장에다가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워낙 생소한 나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추냉이처럼 다소 매운맛이 강하고 열을 가하면 매운맛이 사라지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마치 향이 없는 미나리나 시금치처럼 아주 담백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영채나물은 새싹채소와 어린잎 그리고 영채김치까지도 담가 드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에서는 봄철 영채나물을 김치로 담가 드시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겨울 동안에 데쳐가지고 무침으로 드시거나 또는 볶음 그리고 전이나 각종 찌개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워낙 추운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물이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오면 금방 추대가 올라온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9월달부터도 씨앗 파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조금 늦은 시기에도 씨앗을 파종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대가 올라왔을 때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대까지도 식용 가능하니까요. 꽃이 폈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잎과 꽃대까지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꽃대를 키워가지고 수확하게 되면 잎이 조금은 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 영채나물 씨앗을 파종했다고 한다면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새싹채소와 그리고 어린잎을 바로바로 섞어서 생채로 드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작물은 명이나물인데요. 명이나물 또한 영채나물과 마찬가지로 산마늘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근이나 씨앗을 구입하실 때 산마늘 씨앗 또는 명이나물 씨앗이나 구근을 구입해서 재배하시면 됩니다. 명이나물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한 덧밭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만 얼지 않았다고 한다면 겨울에 충분히 종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명이나물 같은 경우에는 씨앗으로도 파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씨앗 파종보다는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씨앗을 파종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 정도를 키워야지만이 첫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씨앗 파종을 하지 마시고요. 꼭 5년생 이상인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근을 구입하다 보면 강원도 종이 있고 그리고 울릉도 종이 있을 거예요. 강원도 종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에 적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울릉도 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늦은 12월에 명이나물 구근을 심을 경우에는 10월이나 11월에 구근을 심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심어주세요. 그래야 겨울 동안에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구근이 상부로 돌출되지 않으니까요. 적게 심는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작물은 쪽파인데요. 쪽파하게 되면 11월 말에서 12월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 쪽파 종구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수확진행하겠지만 혹시라도 쪽파를 심어보고 싶었었는데 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김장 배추와 김장 물을 수확한 자리에다가 심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추위에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쪽파 종구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야에는 물론 수확진행할 수가 없지만 이듬해 봄에 싹이 올라와서 4월 달이면 충분히 이 쪽파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쪽파 종구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쪽파를 심어보고 싶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쪽파를 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12월 달 본격적으로 땅이 얼기 전에 이 쪽파 종구를 꼭 심어보세요. 쪽파 종구를 언제 심든 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주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이 쪽파 심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쪽파 종구를 심을 때에는 쪽파 싹이 나올 자리를 4분의 1 정도 과감하게 잘라주시고요. 혹시라도 뿌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뿌리도 잘라서 쪽파 종구를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쪽파 종구의 뿌리와 그리고 싹 나올 자리를 잘라서 심게 되게 되면 싹도 금방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싹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은 재배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쪽이 나누어진 쪽파를 수확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잘 지켜서 심어줬다라고 한다면 워낙 병충해가 없고 재배가 쉬운 작물이기 때문에 초보다도 충분히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파를 대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요리의 부재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텃밭에 쪽파를 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2월에 쪽파를 꼭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냉이인데요. 냉이 또한 12월에 시아파 종하는 적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고 월동하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장배추와 김장물을 수확한 자리 그리고 12월에 시아파 종 한다면 그 애는 물론 수확할 수 없지만 이듬해 날이 풀리면서 냉이 싹을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냉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생하는 냉이를 이곳저곳 찾아가지고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많은 양의 냉이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12월에 이 냉이 씨앗을 구입하셔가지고 파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냉이 같은 경우에는 두 해사리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씨앗 발화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텃밭 한 공간에다가 냉이 씨앗을 파종했다고 한다면 매 그 장소에서 많은 양의 냉이를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치 여러 해사리 작물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이 씨앗을 파종할 경우에는 매년 그 자리에서 냉이를 수확해 드실 수 있도록 냉이 전원 밭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냉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텃밭 작물 중에서 가장 씨앗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줄파종하거나 전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텃밭 흙을 섞어가지고 흩어뿌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작물은 춘채인데요. 춘채 또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작물일 수 있지만 남부지역에서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별달리 보양을 하지 않아도 겨울 동안에도 이 푸릇한 녹색 채소를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중부지역 이상 좀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흰색 부직포나 비닐을 이용해서 보양했다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도 수확 진행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부지역 이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 씨앗을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싹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잘만 하게 되면 겨울 동안에도 충분히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춘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겨울 동안에도 푸릇한 잎채소를 드시고 싶다고 한다면 이 월동춘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작물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또한 9월 초쯤에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월동 작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씨앗 파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11월달이나 12월달에 씨앗 파종을 하게 되면 그에 있는 싹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6월달 날씨가 풀리면서 시금치 싹이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시금치를 아주 이른 봄에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날이 풀리게 되면 추대가 아주 빨리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봄에 싹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빠르게 시금치가 성장하니까요. 주말농부의 경우라고 한다면 수확을 늦추기보다는 조금 빨리 수확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완두콩인데요. 완두콩 하게 되면 가을 파종과 봄 파종이 가능한 떡밥 작물이에요. 그렇지만 중부지역 이상의 경우에는 가을 파종을 하지 않고 보통은 봄 파종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남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가을 파종을 더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12월달도 상관없으니까요. 땅이 얼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12월달에 완두콩 씨앗을 파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12월달에 파종하게 되면 겨울 동안에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완두콩 씨앗이 상부로 돌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역 이상의 추운 지역에서 이 완두콩 씨앗을 12월달에 씨앗 파종한다고 한다면 좀 깊게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흰색 부지포라든지 볏짚을 이용해서 보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서 완두콩 씨앗을 파종할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경우에도 텃밭이 중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완두콩을 가을 파종하기보다는 이른봄에 씨앗 파종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월동안 완두콩 맛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빠르게 수확진행해 보고 싶어가지고 11월달에 씨앗 파종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대로 방임으로 키웠을 경우에는 씨앗이 돌출돼가지고 실패했지만 흰색 부지포를 씌워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월동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실험정신이 있거나 또는 완두콩을 조금 빠르게 재배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부지역이라 하더라도 흰색 부지포나 볏집을 이용해가지고 보양작업하면서 12월달 씨앗 파종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부는 상추인데요. 상추는 정말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에요.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도 충분히 수확진행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상추이고 그리고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흰색 부지포를 이용해서 또는 비닐을 이용해서 보양작업 해줬다라고 한다면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상추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를 남겨서 월동 상추까지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추위에 매우 강한 상추를 김장배추와 김장물을 수확한 자리에다가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물은 달래인데요. 달래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종도 가능하고 그리고 종구를 심어주거나 또는 포기나눔 해가지고 번식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2월달에 이 달래를 심는 경우라고 한다면 씨앗 파종보다는 포기나눔이나 종구 심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심은 달래는 한해사리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달래를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달래 같은 경우에는 땅이 얼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2월달에도 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수확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달에 수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종구도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12월달 주변 텃밭에 달래가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나눔 받으셔가지고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앗으로도 번식하지만 모구에서 자구가 생성돼서 스스로 번식하기도 해요. 그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달래를 지속적으로 키워 재배할 수 있는 달래밭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이 달래를 심어주시는 것이 바랍니다. 다음은 달래와 마찬가지로 여러 해사리 작물인 부추인데요. 부추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한 번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확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실속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거의 없다 보니까 초고자도 충분히 유기농 재배가 가능한 텃밭 작물이고요. 그리고 달래와 마찬가지로 씨앗파종도 가능하고 그리고 종군을 구입해서 심어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12월달에 부추를 심어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씨앗파종보다는 종군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는 것이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부추 종군 또한 구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주변 텃밭에 부추가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포기나는 받으셔가지고 이 시기에 심어주시면 참 좋은데요. 이 또한도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인터넷에 부추 종군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일반 부추 모종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두메 부추 모종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두메 부추 또한 일반 부추와 거의 동일하게 재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마늘인데요. 마늘을 12월달에 심는단 말이야?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늘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한정 마늘이 됐든 난정 마늘이 됐든 심지 않는 것보다는 좋으니까요. 혹시라도 마늘을 아직까지 심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는 놀고 있는 밭이 없어가지고 심지 못했다고 한다면 김장배추와 김장물을 수확한 자리에다가 이 마늘을 심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이 마늘을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마늘을 심었을 경우에는 심하늘을 심을 때 적게 심는 것보다 더 깊게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깊게 심었다 하더라도 적게 심은 것보다 뿌리가 많이 살짝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심하늘이 상부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꾹 눌러서 심어주시면 되니까요. 올해 한번 12월 심기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양파인데요. 양파 또한 마늘과 마찬가지로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장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마늘과 달리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 가게 되면 이 시기에는 양파 모종을 구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게 양파를 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상에서 양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동 과정에서는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파 모종을 심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물을 주고 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텃밭장물 모종을 심을 때에는 두둑의 상단과 모종 상단 흙이 수평이 되게 너무 깊게 심지 말아달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작물 모종 심는 것보다 1세미 정도 더 깊게 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후에는 조금 늦게 심었으니까 흰색 부지포나 비닐을 이용해서 바로 보양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장배추와 김장물을 수확한 자리에 심을 수 있는 텃밭장물 12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사실 적기보다 조금 늦게 심기 때문에 밥 만드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보통 12월에 밭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김장배추와 김장무를 수확한 자리이거나 또는 쪽파를 수확한 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김장배추와 김장무, 쪽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퇴비를 넣고 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밥 만드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2주 이상 가스를 빼줘야 되는 퇴비를 포기하고 복합비료 정도만 넣고 밥 만드는 과정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비뿐만 아니라 복합비로도 넣지 않고 그대로 밭을 만든 이후에 작물 심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12월에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그에는 수확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 작물 싹이 나왔을 때 웃거름을 주면서 재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와수태비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전에 구입해놓은 퇴비가 있다고 한다면 퇴비가스가 충분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퇴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2주에 걸쳐서 퇴비가스를 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분장배추와 김장무 수확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와수태비를 뿌려가지고 밥 만들기를 아주 짧게 완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월에 심은 텃밭작물 또는 월동작물을 겨울 동안에도 수확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남부지역처럼 따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별달리 보양작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확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부지역 이상의 추운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대로 방임으로 키울 경우에는 겨울동안에는 수확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12가지 작물 모두 다 조금은 늦은 시기에 심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지바르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겨울동안에 수확진행을 할 목적이 아니라 월동 준비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요. 바로 흰색 부지포를 이용해서 덮어주는 것이에요. 흰색 부지포는 투광성도 있고 그리고 통기성도 있다 보니까 겨울철 작물들이 동해피 없이 자라는데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흰색 부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몇 그램짜리 또는 어느 정도 두께의 흰색 부지포를 구입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얇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상황별로 한 겹에서 두 겹 세 겹 이렇게 상황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농가 많은 면적의 한 가지 작물을 신는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두께의 흰색 부지포를 구입하면 되지만 저희처럼 다양한 작물을 텃밭에 심는 경우라고 한다면 최대한 얇은 흰색 부지포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월달 그러니까 김장배추와 김장무 또는 쪽파를 수확한 자리에다 심을 수 있는 12가지 작물을 소개해드렸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히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텃밭 놀리지 마시고 겨울동안에도 텃밭 가꾸기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